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후에는 그런 현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닌 모택동 김일성을 방부 처리하여서 안치한 그곳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공산혁명을 최초로 성공시킨 혁명가인 레닌을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가 앞으로 100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몸을 특수 용액으로 담가서 특별히 처리하는데 현대과학의 진수는 화성탐사나 유전자 발견이 아니라 이 썩어질 몸을 영구히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 시신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 전시하고 그 장소는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두 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와 하나님을 부인한 존재들입니다. 처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런 그들이 죽은 지도자의 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예산과 인원과 기술을 인민을 굶기면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일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생기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십니다. 이름을 부인하자 당연히 깊은 상실감과 공허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떠도는 마음을 묶어두어야 하는데 그 찾은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죽은 몸입니다. 그 지도자의 죽은 몸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놓고 곁에 두고 의지하고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지도자를 매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모든 인간사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등심불입니다. 고매한 스님이 앉은 채로 열반하면 몸에 금박을 입혀서 영구 보존하고 부처로 숭배합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들도 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유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 무시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몸은 그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몸이 남들보다 더 오래 잘 유지되고 건강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깊고 넓은 세계에 내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육체 너머의 세계를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초연할 수 있고 어리석은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 기사는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이 소동과 고모라 심판 사건에는 네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꾸 문기적 문기적 머뭇거리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그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문자메시지 여러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가해 달라고 또 그다음에 기독교 정당에서는 모슬렘과 동성애를 자기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꾸 표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성향은 생내적인 것이어서 생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세 사람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동과 고모라 성에 들어섰을 때 마침 롯이 그들을 만나서 간청하며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레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큰 소동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성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거부하였고 오직 그 처음 보는 남자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끝간데 없이 행하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약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쾌락을 찾다가 더 높은 광도의 쾌락을 찾게 되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고 이제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쾌락을 제공하는 마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죽은 몸을 유지하는 일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동성애가 자신의 죽은 지도자들의 몸을 방부처리해서 보관하는 일과 같은 맥락일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체가 자신의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고안하고 실행하고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더한 일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타락의 끝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엊그저께 롯데그룹의 이인자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성실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서 그룹 총수 일과의 신임을 한 범에 받아서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밝힐 수 없는 어떤 사실에 연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신뢰해준 그룹 총수의 일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으로 말하자면 목숨을 지켜서 바쳐서 그 충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성실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 끝까지 숨겨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는데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은 생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가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 그 어떤 분야에서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됩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 전교 수석을 하던 애들과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엄마 됐어 입니다. 엄마 이제 됐어? 그래서 그 엄마는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이를 최고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매진하였습니다.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타락의 끝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제자 성추행이나 목사들의 헌금행령이 동성애보다도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것은 방치하면서, 목사들의 헌금행령은 방치하면서 그 교단들이 동성애에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느냐. 그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쁜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는 일에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작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끝까지 가면 그 싹쓴 사망이고 파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 존재의 절대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엔 그도 동성애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춘기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성향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와의 목숨을 건 투쟁 과정에서 주옥 같은 작품을 토해냈고 마침내 그것을 이기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았던 정말 골치 아픈 친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성향과 목숨을 걸고 싸워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주옥 같은 작품들을 토해냈습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내 욕망과 욕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다 욕구는 있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의 힘으로 죽여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령으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 이 세상에는 하찮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부모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엉망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 아들, 딸이 제대로 올바로 섰을 때 훨씬 더 기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의 주형의 작은 사고가 제게는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과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라고 멍어 박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불만과 아픔을 내가 느낄 때 나는 육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돌려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성애자이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죄가 더 나쁜 것이고 어떤 죄가 더 괜찮은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돌멩이도 작은 모래 알갱이도 물에 깔아 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소동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들을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끝간데 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은 끝내는 그로 인하여서 눈이 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급박하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에 롯이 놀라서 식구들과 사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작정 당하라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도 없이 토를 달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하다 두 번째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오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과 의미를 상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전주의 철학자 사르트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저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출구를 알 수 없는 방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이 가장 숭고하고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평생을 통하여서 고고한 인간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트루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실망시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와 계약결혼한 보바리 부인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아기처럼 애원하다가 부끄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생 부인하던 육체 너머 미지의 세계에 그것도 혼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내가 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기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이정표, 생명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신비로 인도하는 생명끼리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의 가르침 떠올리고 목숨을 그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내가 살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자기의 수치와 일치시킬 때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회장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찾았으면 반드시 살고 그 삶이 풍성해진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딸과 아내 그리고 롯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롯의 식구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롯은 또 지체하고 있습니다. 종이 죽게 은혜를 얻었고 죽게 해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싸우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 너무 멀어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질 때 맨 처음에는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조금 가다보면 질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향해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물이 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며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간청합니다. 주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머뭇거리던 롯은 소동과 고무라성에 심판해서 살아남았으나 나머지 인생은 아주 더럽게 얼룩으로 치졸한 생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일 망설이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고 소동과 고무라성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여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세아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세아노는 소동과 고무라성을 탈출하는 은총을 얻었으나 끝내는 파멸하는 비운을 맞고 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 보곤 9장 6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을 미뤄볼 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의 길을 가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소동과 고무라성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한다. 제가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 동성애자들이 게이 소사이어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학이니까 30년 전에 동성애라는 말도 몰랐을 때인데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처음 드는 생각이 처절함이었습니다. 애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분들을 돌보는 목회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기독교 일각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는 증오를 부추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증오를 부추켜서는 안 됩니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지도자의 방부처리, 연구보존이나 동성애나 롯데그룹 부회장의 스스로 목숨을 끊음이나 돈에 대한 참욕이나 비방이나 작은 거짓말 모두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의 처절한 모습들입니다. 극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렇게 매일 많이 배워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화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세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는 땅의 것 육체의 소욕에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도 죄된 성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철저하고 못된 비판 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때려주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러한 성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한 비판 정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십자가에 붙잡고 이겨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입니다. 아픈만큼 성숙하고 또 성숙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붙잡고 그러한 나쁜 성향들을 제어해 나갈 때 오히려 나는 자랑스러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계기에 따라서 내 마음껏 내 이익을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파멸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 붙잡고 이겨낼 때 그 성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고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열심히 매사에 죽게 하듯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